전남도 교육청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익 제보를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 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본격적으로 공익 제보 접수에 들어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공익 제보의 경우 공직자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